Q.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는요.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이 D형 큐티를 참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쉽게 D형 큐티를 가리킬 수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D형 큐티라는 것은 오카노 목사님이 만드신 이름인데 A, B, C, D로 단계를 나누어서 큐티를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QT가 자의적 해석 때문에 QT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연구와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까지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좋은 툴이 D형 QT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A형 QT, B형 QT, C형 QT, D형 QT까지 단계별로 혼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용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QT의 수준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A형 QT, B형 QT, C형 QT가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D형 QT로 갈 수 없기 때문에 QT 책을 통해서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QT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책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서 진행하시면 QT에 대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